자 안녕하세요 추억속 보름이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 마운트앤블레이드 워밴드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거구요 자 일단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더라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어... 큐키가 퀘스트였는데 도적들 추적 퀘스트를 하나 하고 있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다니고 있었나? 아무튼 아 기억이 좀 잘 안나긴 하는데 아니면은 찾아다니다가 이거 답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때려쳐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었나? 음 네 자 나는 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어 그러나 언젠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만한 상을 지니고 있구나 아우 예 감사합니다 자 추적을 아예 모른다고 하고요 하다가 못했었나 아니면 여기까지 도망쳐왔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던가 아 기억이 안나네요 어 뭐야 순호도시로 그냥 들어갔네 일단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양조장은 됐고 성으로 가서 자 영주님들한테 뭐 하나 아는거 없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아 이거 혹시 어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친척 야로글렉이 차지해가지고 뭐 베기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거 네 그 왕자를 침탈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거였던 것 같았는데 딱 그거였네요 자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도적대를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하고 영주 게를러크스한테 물어보면 어 벨루카도시 자 떠난다 벨루카면은 애들이 원래는 애들이 옥스칼도시 쪽에서 있었죠 옥스칼도시 근처에서 계속 그냥 뺑뺑 돌고 있나 보네요 그 와중에 벨루카 포위당했구요 아 그러고보니까 노예들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뭐 나중에 좀 해도 되긴 하 어 잠깐만 자 군량이 없으니까 벨루카로 달린 다음에 어 시장으로 가서 상품상인 얘랑 대화해서 빵이랑 곡물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곡이여가지고 마땅한게 안보이네요 닭이랑 쇠고기 이런건 너무 금방 상해가지고 안챙기고 다니는 이만 못할거고 아 네 이게 그 파손된거랑 그 다음 파손 안된거랑 별반 차이 없는 그 템이지 네 아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아먹을거 팔아먹은 다음에 근처에 혹시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봅시다 어 그 와중에 야 싸우고 있네요 지금 쏘아디아랑 그 다음 노르드랑 일단 라그나한테 가서 어 잠깐만 방금 뭐 있어 아닌가? 자 반갑습니다 어 도적대가 예 못봤다고 하구요 데스피한테 물어봐야 될거 같긴 한데 아 근데 싸우는 중이어가지고 저기는 못끼겠죠? 자 적자 222원 네 겁나 돈 많이 깨지네요 그 와중에 재분소랑 제철소에서 적자 났구요 자 반갑습니다 네 어 도적대가 라이벨렛 성 쪽으로 갔다 라이벨렛 성이면은 이게 또 어디로 가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에스트레크 디세레크 크루닐드 어 알메라 옥스칼 에르게론 어디야? 야 어디까지 간거야 아 그래서 그 라이벨렛이 어딘데 거기가? 바잉크루드 노마 여기까지 갔다고? 아 진짜 야 얘네 너무한다 진짜 아니 아 이거 참 네 일단 숙도저 캠프가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가다가 이거 만날 수 있으려나? 아 예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 얘는 농부였고 네 겁없이 댐비는 거 보면 농부였죠 딱 어 잠깐만 얘네! 야 서! 거기 서! 아 도망갔나?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 5.4 4.4 아 진짜 속도 속도 진짜 미친 속도 진짜 지금 딱 맞은편에서 어느 영주분이 병력 싹 끌고 와주면은 바로 잡는 거긴 하거든요 아 나 아 진짜 추적을 찍든가 해야지 이거 이 속도 이동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걸 찍든가 해야지 얼루간 거예요 얘네 네 일단 다시 한번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김에 디림도시 가가지고 혹시 노회상인 없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짠 어 선술집 카트린이면은 얘 처음 보는 해왔나? 어 얘 무슨 일입니까? 네 자 마차랑 항아리들을 팔라고 했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돈 될 만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 하고 네 군대를 따라다녔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했고 네 돈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음 자 그래서 저는 부대 운용 이외에 다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군대 생활이 절 전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뭔 소리야 이게 자 상처치료 그 다음 보급 어 좋습니다 당신을 고용 아 내가 상처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다고 하니까 얘는 100원 주고 고용 한번 해볼게요 자 네 100디나르 요 준비를 해두시오 곧 떠날 겁니다 어 네 카트린이 합류했다고 하네요 얘는 용병기병이고 어 술집 주인한테 일거리는 뭐 다 됐고 떠난다 클라스한테 가서 아 예 어 네 클라스가 쩔어보이는 클라스한테 가가지고 클라스 쩔게 도적데들을 알고 있나 아 얘 클라스 안쩌네요 몰랐구요 자 일단 옥스칼 근처에서 뺑이 돌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얘네가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그 다음 부대 가가지고 얘 스탯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어 기술을 보여주게 자 포로관리 없고 트레이드는 꽤 괜찮고 재고관리가 7 그 다음 상처 치료는 2 응급처치가 야 뭐야 내가 의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되게 좋은 거는 아니긴 하네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얍지마에 팔씨온 하나 가지고 있어 어 일단 얘는 전투 캐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굳이 막 말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진 않고 주려면 무기를 무기나 아니면 반패를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냥 내비둘게요 어 뭐야 아이마라 레벨이 2로 올랐다고? 어 아이마라 아이마라 자 기술에 대해 얘기해 보고요 일단 지능이 11이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 꽤 되고 그 다음 얘가 뭐하는 얘기길래 내가 고용했더라?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거 좀 되고 재고관리가 좀 있고 완전히 지금 카트란 하이원인데요 얘는 네 일단 흔적이 더 많은 정보 유리하면 됐고 길찾기 3% 상승 자 일단 얘는 이동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용도로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하나 더 찍어 그 다음에 한손무기 쓸 것 같으니까 한손무기에다가 다 몰빵해 놓을게요 자 이제 옥스칼 도시로 한번 떠나보는 걸로 하죠 뭐야 이송이 왜이렇게 느려졌지? 3.4? 아 4.8 다시 아 수비라서 그랬구나 아 네 나 또 무언가 있네 자 일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진짜 숲 쪽으로 들어가 있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숲 근처를 그냥 계속 돌아만 볼게요 네 아 어디 있는거야 얘는 리란드한테 얼루가는거 한번 봤냐고 물어봅시다 어? 어? 아 아 예 같이 싸웠었구나 얘랑 아 네 뜨거없이 시민도에 시민도가 올라갔네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옥스칼로 갑시다 에이 어 뭐야 어 예 자 프라벤 태생이고 유스칼에서 자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쭈루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검사 오케이 몸값 거래인 자 숙도적 10명 쌀이나 팔아먹어주고요 엘라엘이면은 얘가 한 500원 주면은 뭐 고용해 고용되겠다고 막 했던 걔 맞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아 네 음향은 정상이네요 갑자기 음향이 좀 크게 들려가지고 역시 좀 크게 나왔나 나왔나 했는데 그런건 아니었고 일단 쭉 가서 자 야야야 아 진짜 누구 약올리나 얘네 아이씨 어 잠깐만 자 저기 있는데 어 뭐야 어 아 카트린 네 피렌티스 얘가 의사였나 아무튼 그랬었죠 네 그것도 진짜 몇번을 끌려당겨서 계속 제 옆에 있어주는 그런 의사 네 일단 어 카트린 그냥 뭐 나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좋아 좋아 문제는 얘를 숲에서 나오기 전에 잡았어야 됐는데 아 네 이게 안되네요 어 잠깐만 혹시 백턴? 아니 모르겠다 일단 아 네 도저 캠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뭐 지도 막 집 있고 그런데 집으로 다시 돌아왔겠죠 아니면 많은거고 어 잠깐만 자 숲도적이랑 전투 들어가나요 아니면 얘가 빨라가지고 못잡나 아니 거기 좀 끈기있게 쫓아 봅시다 왜 그래요 대체 아 아이 아이 놓쳤어 아 네 이걸 또 놓치네요 어 얘네가 4.8? 어 잠깐만 잡을만 하겠는데 얘네 네 알보병 24명이라가지고 좀 느린거 같은데 일단 얘네는 한번 끝까지 한번 어 아 놓쳤다 어 다시 오네? 반가워 친구야 자 영주아랑고스를 부대 한번 합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는 다 여기서 대응지하라고 하고 숲도적같은 경우는 아냐아냐아냐 암만 그래도 나대는건 좀 안좋은거 같아요 자 영주에린고스 부대랑 한번 같이 동력해보는걸로 하죠 일단 저희 부대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애들 경험치 차도 돈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거 그렇게 돼있으니까 아이 저 기병이면 동력합시다 저기 아 아 뭐야 벌써 앞에 왔네 아 뭐야 야 얘네 신궁이야? 눈앞에 지나갈때마다 그냥 한발씩 톡톡 쏴가지고 다 맞추네 자 일단 숲도적 싸비는 네 기마병한테 상대가 안되네요 다 털리고있죠 어 뭐야 끝났어 그냥? 와 자 탭키 어우 아무도 안죽었네요 일단 173원 하나 받아가고 그 다음에 쿼터스테프랑 기타 등등 아이템도 다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기나를 얻었구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사이가 안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가 좀 좋아졌다고 하네요 5.0 딱 똑같은데 얘네 얘는 어 뭐야 아 네 음? 어 네 일단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자 어우 예 갑자기 뭔가 충격 고백을 한거 같은데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마일노프랑 아 이거 누군지 한번 확인해볼까 자 일단 네 여기서 또 싸우고 있네요 얘네 어 뭐야 저기 싸우고 계신거 아니었어요 아 도망갔구나 자 반갑다 얘들아 우리 한번 싸워볼까 4대54 자 이건 그냥 닭돌하라고 할게요 네 어차피 뭐 닭돌을 하던가 말던가 이길거 같으니까 캬 용감해 근데 용감하게 가가지고 죽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 네 자 스와디언 기병에 썰렸고 아 어우 자 야 미치가 오케이 자 한방 두방 어어 오야 또 잘 싸운다 네 끝났습니다 어 아니구나 한놈 한놈 남아있네 근데 실컷 막히는 두들겨 막히는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방어가 좋아져 나가지고 이제는 좀 뚜껑하는거가지고 피가 얼마 안다네요 자 4명 적절하게 잘 털었고 오우야 혜진 레더지킨 오우야 혜진 레더지킨 왠진 모르겠네요 자 야 너 거기 한번 서볼래 오케이 거기 섰네요 자 일단 열댓명 제명 아 어 수명이면 좀 있는거같은 있는거같긴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살도 되겠죠 오우야야 쟤 어디까지 가 야 저 너무 빠른데 혼자 가도주신데 혼잡해도 될까요? 아 예 괜찮은데 의식을 잃으면 나쁘지않아 아, 에이 죽고 쏘아디안 기울이고 싶고 아, 기명 좀 데이 좀 시킬걸 네, 괜히 그냥 혼자 덕돌하라고 시켜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자, 적절하게 잘 끝났습니다 어, 누더기 율복이랑 아, 뭐 다 챙겨 그냥 까짓거 그냥 다 챙기면 되지 50리나를 얻었구요 그 다음에 프로는 따로 안나와가지고 뭐 그런건 없는거 같네요 일단 부대쪽으로 가가지고 아, 얘 제라무스였구나 파렌키스가 얘가 그렇게까지 막 좋은 애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재고관리랑 리더십이랑 운동인력 네, 일단 캐트린이 나은거 같으니까 네, 다음번에 카트린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냥, 얘를 그냥 좀 깐죽으로 갑시다 네, 얘는, 저는 얘가 제라무스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이모논만 보고 아, 그 다음에 야, 기병들 죽이니까 유지비가 저렇게 줄어? 와, 근데 난리가 났다 진짜 네, 이번에는 진짜 노르드랑 그 다음, 스와디아랑 살벌하게 싸우네요 아, 지금 밥이 있나? 밥? 어, 밥이 한 두어개쯤 남아있으니까 스노도시 쪽으로 가서 저기 좀 어떻게 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.6 3.5 아, 조금 내리네요 조금 뭐 가는 길에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냥 떠납니다 음유신 그 다음에 상단호위병 어, 시장 상품 어, 빵 많이 팔아 좋아좋아 자, 국물이랑 빵 이런거 다 사고 그 다음에 누더기 셔츠 이런거는 그냥 다 팔고 쿼터스테프랑 쇼포 이런거 아, 쇼포?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왠지 못 땡길 것 같아요 저거는 레더지킹 같은 경우는 내비두고 쿼터스테프 겁나게 싸네 아, 네 팔아놓은 다음에 거래할거 다 거래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린한테 말걸어서 장비를 확인해서 레더지킹으로 바꿔주고 네, 얘가 더 좋은거 맞네요 얘는 휘두룩이 31 있는데 파손데넥스, 녹스넥스 네, 일단 좋은거는 제가 써야되니까 녹스넥스 하나만 지워놓을게 지워놓겠습니다 어, 근데 지금 지금 뭐라도 해야되긴 해야되는데 아, 내가 진짜 그 망할 놈을 숱떠져 이거 때려잡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쌩고생이 어, 잠깐만 자, 혹시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자, 침착하게 확인해봅시다 침착하게 이 중에 목표가 있어요 좋아 잠깐만, 어디로 간거야? 실패했나? 얘네가 나 때려잡았나 설마? 아 앗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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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딱 눈앞에 있는거를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그새 또 그걸 다 때려잡아가지고 아이 참 씁쓸 고래하네 씁쓸해하네요 일단, 어 지금 제가 애들이 말하는걸 보면은 지금 평판이 그렇게까지 막 나쁜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명성도 169 쯤 되고 뭐 이렇게 되는거 보면 일단 어... 어디 한번 들어가서 어디 그 어느 영주님들 밑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어... 노르드 쪽이 지금 스와디아를 잘 처벌처벌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여기 로독이었죠. 여기가 로독 왕국 근처에도 근처에도 돼있고 되게 장례가 초망되는 친구들인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내가 스와디아 출신이었지? 야 스와디아 안으로 들어? 아 근데 여기 왠지 망조가 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네... 스와디아 쪽으로 한번 노르드로 갈까? 아니면은 아니 그냥 제3자도 괜찮긴 한데 얘네가 아마 살란 술탄이었고 그 다음 얘네가 켈지트 칸국 그 다음 쿠단 같은 경우는 백이어 왕국 쪽에 속해 있는데 백이어랑 어디랑 존재하는 중이었죠. 그냥 스와디아 안으로 가볼까? 아니 모르겠고 일단 그냥 천천히 진행하면서 생각이나 해봅시다. 레기스 혹시 여기 구강 있으면은 스타크, 플레, 데스피 네 구강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거 없는거 같네요. 자 추억 속 보름달이라고 하오 네... 아 그 와중에 저거 구글 돌... 네 구글 가지고 돌렸나? 뭐 저거 되게 막 두릉실한 말이 하나 나왔었네요. 어디보자 어디보자 호족 세블라가 풀려났다고 하고 탈영병 하나가 5.3이라 저거는 절대 못 따라잡을 것 같고 어 뭐야 음... 네 티르노시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그냥 그렇다네요. 그래도 고향 땅인데 스와디안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? 어...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. 자 구강 어디 계신가요? 야... 구강이 붙잡혀있으면 어떡해? 네... 저거 0이라고 나오는데 저거는 아마 아마 어디 성같은데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. 그 개인한테 끌려다니는게 아니라 아니 가입하려니까 구강이 잡혀있어. 이 뭔 콩가루 왕국이야 이게 어? 어? 뭐야 야 노르드가 자... 퀸인 왕국 자 노르드에서 스카웃이 왔습니다. 네... 어... 노르드가 지금 그래 까짓거 남자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뭐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없으면 아는거고 자 수락한다 어... 사라고스 도시로 여행을 떠났고 젤베기성 근처에 있을거라고 하네요. 일단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어... 맵을 봐야되는데 저기요? 아 맞다 이거 아 왜 이렇게 지금 땅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즘 땅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땅게임은 계속 헷갈리고 있네요. 일단 노트로 간 다음에 충성을 맹세 젤베기성 아니 말고 잠깐만 이거 말고 사라고스 도시 노르드가 여기죠? 여기 어... 아 얘네구나 야 이거 설마 사기 뚝뚝 떨어지는거 아니겠지? 네 일단 스와디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네 물론 뭐 그것도 방금 결정한거긴 하지만 아 49원 마이너스 그래도 마이너스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심하진 않은거 같네요. 네 지금 일단 마침 딱 국력도 짱짱한 노르드 쪽에서 지금 스카웃제이가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술탄국 4일 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네요. 뭐 좀 이따 알아서 치고받고 또 싸우고 그러겠죠? 어... 혹시 저기 여기서 따라가고 따라가고 있나? 수용은 수령 레... 레... 그... 일단 크누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. 자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. 어... 구강락은 어디갔나요? 사라고스 도시에 있다고 하네요. 자 구강님 좀만 있으면 됩니다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자 수령 어... 잠깐만 성으로 가서 자 혹시 저분인가? 어... 자 일단 쭉 간 다음에 나이스 딱... 어우 바로 만나네요. 딱 이게 딱 오는거 알고 기다려주는 이런 마인드 좋습니다. 자 예체 진짜 가치를 알게되어 다행입니다. 알겠어 주군 어 다음에 나는 훌륭한 지도자 노르드 왕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. 어... 목숨이다 할 때까지 당신을 신하로 남겠습니다. 어... 적들을 무찌를 때 저을검으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의 휴게 후계자의 모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잘 끝났습니다. 아유 그럼요 그 와중에 스와디아랑 관계 마이너스 40 노르드랑은 관계가 11호 향상됐다고 하네요. 예 감사합니다 영준 예 아 궁왕님 자 일단 말을 하나 받았을 거거든요 어... 캐릭터 크인 말 맵보기 일단 오 야 와 완전 개념 영주 맞나? 어 잠깐만 예 일단 이게 마을을 여건 좋은 마을이 여건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적국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되게 좋은 마을이 여건 중 하나예요. 이게 막 국경선 같은 데 있으면은 심심하면 마을이 탈탈 털려가지고 발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하나 없는 땅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는 애매하네요. 네 예 물론 캐나다 마을이 고기방패 역할을 해주긴 할 건데 좀만 들어오면 바로 그냥 크인 마을이 털리는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마을을 관리한다 재분소를 건설한다 학교 건설 일단 어 5,700원이 들어간다고? 잠깐만 왜 이렇게 비싸 어 8,550원 학교 8,550원 장원 7,600원 여기서 얼마 나오지? 어 마을로 간 다음에 일단 부탁 들어주면서 애들이랑 관계도도 좀 향상시키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좀 네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네 마을 세스 메이커 하게 생겼네요. 이제 아 진짜 마을 육성이라니 참 자 일단 마을을 관리를 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게 어 아마 마을 쪽에 아마 뭐 예 아마 좀 고급 병력을 바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원래는 지원병만 나오던 게 그냥 뭐 보병급으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딱 하고 나오던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거 말고는 따로 기억이 안 납니다. 내포대 구해드리겠습니다. 곡물은 싸니까 네 그냥 저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곡물이 아예 없네요. 어 어 마침 딱 옆에 이게 있네 자 사라고스로 간 다음 시장으로 간다 상품상인 곡물 있어요? 두포대기 있고요. 일단 빵을 좀 더 사가지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네 곡물을 까먹는 상황은 없게 만들어주고 사라고스랑 그 다음 티르도시 어 오 드디어 자 깃발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아 좋네요. 자 깃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 일단 닉값은 해야죠. 달 모양 없나 달 모양? 어 뱀 같은 건 있고 뭐 창이랑 칼 독수리 태양은 있는데 달이 없나? 야 달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어 잠깐만 원세계 백조 안되면은 어 달이 이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. 이거 딱 뭔가 간지나지 않습니까? 까만 배경에 딱 심플하게 흰색 그 그그그 숫사슨 딱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달 없나? 이걸로 할까? 네 동그러니 해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일단 달 비슷한 친구는 이런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뭔가 무고기 같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 보이고 그래 까짓 거 네 백조 뭐 용 비스무리한 거 그다음 말 한마리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네 뭐 약간 촌스러워 보이긴 한데 어차피 맨날 보고 살게 아니고 자 수령 레말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일이면은 티르도시 들렀다가 뭐 살 거다 사고 다시 돌아가도 뭐 시간은 자체는 충분할 거니까 느긋 오 야야야 야 너 뭐야 자 한 놈이 어디 있네 친구야 아 뭐야 아 잠깐만 조준선 아이 껐어 아이 아이 자 썰어버리고 어디 있냐 친구야 거기 있구나 어 반갑다 일단 조준선을 좀 치고 올게요 네 이게 표 방향 보이긴 제가 이걸 잘못 알았어가지고 이거를 옥션이 이상하게 맞춰놨는데 얘를 다시 킨 다음에 딱 보이죠 자 좀만 더 위에 야 어떻게 해야 맞는 거야 이거 아 아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어지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감을 잃어가지고 쟤 더 심한데 나보다 와 가만히 있는 걸 아 근데 나도 못 맞춘 건 똑같구나 자 일단 이래선 답이 안 남아 보이니 그냥 칼 아 칼이란다 도끼 들고 가가지고 머리통을 그냥 깨버리겠습니다 자 기다려라 내가 간다 자 반가워 친구 두번 끝 뭐야 끝 아니야 아 끝났구나 자 오 예기치 않게 돈을 하나 받았네요 시장 삼품상인 곡물이 마침 딱 두 개 있고요 어 대기하지 말고 떠나 일단 곡물 두 개 있고 밀을 어 자 밀이라고 밀 잠깐만 곡물이 아니라 밀이면은 딴 건가 저기 잠깐만 혹시 밀 이거 따로 있답니까 어 저기 과일 이런 건 있고 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야 잠깐만 이것도 찾으러 댕겨야 돼? 아 어 노트에서 시간이 얼마쯤 있지? 29일 어 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말만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하하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내 곡물을 구신 밀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와 아 어 어 갖고 왔네 어 되나? 아 되네 아 되는구나 자 3일 이내 3일 이내 임무를 완료해야 된다고? 야 빨리 가야 돼 텔로그성이 있다 이거는 시간이 20일 좋아 시간 많아 좋아 텔로그로 간다 어 텔로그가 거 텔로그 말고 텔로그가 어디 있지? 버블랜 털린대 근처일 것 같긴 한데 털베르 이바이런 아니 켈로그는 또 어디야 여기 켈롤라인 탈베르 아니 저기 켈로그 어딘데요 저기요 저기요 저 국경선 아닙니까 이거? 국경선 이거 있는건줄 알고 여기서 찾고 있는데 어딥니까? 설마 여기까지 갔나? 가다가 털릴 것 네 여기 지금 로독으로 가는거면은 지금 제가 가다가 지금 소와디안한테 탈탈 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어 네 벨루카 그래 이렇게 된 이상 텔로그 도시 맵보기 아 어? 아 아 아 여기였구나 뭐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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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찾아봤습니다 레말드네요 레말드 에딩 아 레말드 여기 있네요 짠 저 영주님 저기 찾아왔는데 어디 개새 예 그새 같네 근데 근처에 있을 근처에 있긴 할거에요 네 레말드가 뭐지? 뭐 안뜰에 있나? 정규보병 간수 아 여기 깜빵 있구나 아 예 깜빵 있어가지고 이런데 있다고 하네요 뭐 깜빵도 하나 있긴 하네요 일단 응접실로 다시 간 다음에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2층에 있네 아이 거기 왜 이렇게 찾기 힘든 데에 계세요 자 합류할 준비가 되었어 저기 그래서 일단 종군을 하긴 해야 되는데 Q키를 눌러가지고 농부들을 훈련시킨다 21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자신의 군대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 이게 저기 저 안 나가세요? 저기 국왕도 와계신데 저 안 나가세요 저기? 뭐하는거야? 얘는 어 레말드가 빨리 면담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면담을 하기 전에 지금 딱 영상을 찍을만큼 찍은 것 같으니까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끊고 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그러면 영상을 재미있게 잘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